우리 울진방송은 2022년 이민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울진군민을 위한 지역방송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울진방송 뉴스센터에서는 울진군의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뉴스를 통해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울진방송 컨텐츠 제작센터에서는 울진군민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에서의 정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보다는 이웃에게 더 많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현 새해 새롭게 개편되는 울진방송 본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